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외동포들을 그냥 갖고 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년 총선 전수조사 결과는 여러분 수일 내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 총선에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더블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18.03%입니다. 제외 국민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18.03%만큼 더 큰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그러나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얻게 했는지는 제야 전문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확정적 사실로 아마 마이너스 13.98%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부산광역시고 아주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광역시도 보면 국외 부재자 투표를 다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표본이 몇 천명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의 차이가 20.54%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0에서 한 3%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표를 수셔 넣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20.54 이거 여러분들 더하면 딱 갚겠네요. 거의 이게 더하게 되면 15.65 더하기 1.59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외 부재자 투표 대비 당일 대비 차이값 현황 2012년 총선 결과인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전국이지 않습니까 전국 전국에서 거의 없거든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빼고는 전부가 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값이 전국에서 나왔거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확정하기 전에 제야 전문가가 한 번 이 작업을 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 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여기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값이 전국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2012년 총선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총선까지 모두 10번의 사전특표 득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여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국외 부재자 투표하고 국내 부재자 투표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국외 부재자 투표 만 보는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거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일에 확인이 되면 11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스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된 거죠. 참 선거를 이렇게 망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참 큰일이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제도가 2014년 13년부터 본격 실시가 되니까 선거로 따지게 되면 2014년부터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추가하고 거소선상 투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전혀 볼 수 없게끔 컴퓨터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가 도입되도록 합니다. 그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법안입니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련 김황식 법률 11374호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사인도 날인하고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두 가지의 크로채 기능을 포함시켰는데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인쇄 날인으로 다 가령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런 내용을 다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들 2번이 참 중요한데 2번은 고사하고 1번도 지금 선관위가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기막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들 선관위 책임자는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희 사무차장 정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환나라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 계실 때 다 법들이 통과되어 사전투표가 그냥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는 분이 문상부 씨 같아요. 선관위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계신 분이고 이분이 김용희 씨 이 두 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 두 사람 문상부 씨하고 김용희 씨 두 분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털이 다 짜여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크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다 이렇게 보면 이걸 통해서 선관위가 선거의 완전히 뭐죠?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털을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결정한 겁니다. 두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이익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투개표 과정에 전면 개혁을 해야 되고 선관위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없이는 그냥 선관위 노예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